서린의 시간 서린의 시간 서린의 시간이라고 들어봤어?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 도둑처럼 오는 거지 그때가 되면 그놈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만 하나둘 산으로 모이는 거야 근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놈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야 아빠 아빠 형 여기 왜 온 거야? 걔가 지금 살아 있겠냐 사라진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아빠가 어디 있는데 너 뭐야 너 뭐야 나도 해 나 놓칠 수가 없었지 나 놓칠 수가 없었지 아빠 아빠 나 나 나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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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엄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